용기! 비밀의 입구 비밀을 이끌지나 바깥으로 간다 쿠퍼 갑시다 이제 얘 왜이러니 됐다 됐다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길을 왜이렇게 힘들게만 놔서 컨트롤도 힘든데 으흠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 바깥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로? 뭐야 2층에 뭔가 문이 있나봐 길 찾아서 한발리다 길 찾아서 한발리 아 여기였구만 오호 역시 비밀 통로네요 아이템 없네 저 자식 본적 있어 제국의 장군 뭐라더라 오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 제국의 영재국에 의해 이리저를 반대한 마도전사 수많은 전쟁을 겪은 장군의 여자로서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셀리스 셀리스 펠벼를 모르는 장군인 셀리스도 이제 다 됐구만 약자의 힘으로 짓밟는 네놈들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캐프타는 동쪽 나라 도마를 독을 사용해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잖아 닥쳐라 내가 어차피 사연당할거야 어차피 억지소리가 실컷짓거리라지 똑똑히 지키도록 해 예! 밤낮으로 잡아두고 지키겠습니다 백퍼 잔다 백퍼 자죠 엎드려있는거 저렇게 표현하다니 죽은 것 같은데 셀리스를 구한다 쿠퍼 새로운 동력 구해줄까나? 너는? 리터너함 행동을 함께하는 사나이로 리터너? 그렇군 나는 셀리스 장군이었어 지금은 그냥 배신자신데 가자! 날 데리고? 난 내 무리야 달릴 수가 없어 고마워 하지만 가령 내가 날 데리고 나가더라도 끝까지 지킬 순 없을거야 그럴 바에 여기서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다 지킬거야 내가 지키고 말겠어 얘도 은근 추파날리는데? 그니까 가자 잠깐 잠깐 탈출에 도움될만한걸 이 병사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 오 오 슬쩍하자 슬쩍해야죠 오오 시계태 DK 감는 장치를 손에 넣었다 응? 갈랜 아이스가 먹고 싶었다 깜짝이야 비밀통로를 찾아갑시다 탈출하자 탈출 세이브 포인트 또 저장은 중요하죠 세이브 세이브 아이템 또 먹어줘야지 500길이 늘었다 역시 부자야 오 첫길 점점 늘어나 아 오 1500길 길이 어딜까 오 시계다 시계태엽이네 낡은 시계네 움직이지 않아 시계태엽을 감아보자 뭐야 오호 문 열렸어 가자 가자 어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커서가 마음껏 안 움직여 blv 고홍 전투 뜬 뜬 뜬 뜬 뜬 사우기 아 마법 뭐써 저장 말해서 설마 마법써야되나 싸워? 아 얘 마법도 없어 주먹으로 싸우기 싸우기 어? 야 쟤가 더 약하네? 강아지가 더 세네? 아 죽으면? 네 키워드릴게요 됐나요? 오케이 상자다 곧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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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랩업좀하겠네요 개부바리 싸우기 없어 버려라 수방에 가래 도망쳤어 개주제 경험치 한번 아이템을 보죠 캐릭터 뭐 끼고 있는지 룬나이트야 얘 오 룬나이트 맨손이네요 라지실드랑 미스릴 소드 따주자 미스릴 소드가 얘가 끼고 있는거보다 좋은거 아니겠지? 왜 이렇게 끼고 있는게 어휴 뭐야 얘 아무것도 안 끼고 써 메인거시 에어나이프 바람임을 두른 나이트 오 이거 좋아보이는데 공룡도 90으로 올라와 73이구요 얘는 멜 없지 끼지도 못하네 그러네 에어나이프 에어나이프 근데 이게 민첩성 회피율이랑 민첩성 이게 더 좋긴 한데 아니야 지금 공격이지 가자 어찌 레벨이 레벨 정도니까 충분해? 좀 많아도 되죠 오 라지실드 그럼 바로 끼워줄게요 라지실드 굿 그레이트 소드 오 그레이트 소드 이러면 미스릴 보다 그레이트가 더 좋은거 같은데 어 셀리스 그레이트 소드 됐다 깃털장심공자 얘가 끼고 있네 어? 룩도 깃털장심공자로 되나? 아 있구나 됐다 검뽀뽀 오 권틀넨 검쓰리레이브에 팔도깨 하나의 무기를 양수해 줄 수 있대 하나의 무기를 양수해 줄 수 있대 이거 다 끼지마 아 뭐야 이거 길 아니었잖아 그냥 상자 먹으러 왔네요 캔먹으러 아 아 웃겼으니까 그렇지 오 오 오 한 방에 원래 얘네 한 방이었어 원래 한 방이야 원래 얘네 한 방이었어 다시 대보다 칼 해드렸구만 아우 오 피당오빠 자 아이템좀 써줘야겠다 얘 포선 스파이 포선 스파이 포선 되게 약한데? 마법.. 마법을 못써서 쓸먹어 마법 없어 낄 수 있는게 없어 에잇 그다음에 스파이 포선 미라이 Rams 인성 키랑 에잇 바로 ира 썩이 보내줍시다 자포자기 오 자포자기 마본검 쓰면 어떻게 되는거야? 마본검 뭐지? 죽어 버리는 바에 무슨 효과지를 모르겠어 아 길이 어디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거 같은데 이게 컨트롤도 불편한데다가 레벨어빌 아웃만 나가겠니? 그대가 있다 오 미스 마본검 뭔지 모르겠는데? 저 아래 저 아래 뭔가 길이 있을거 같은데 아우 진짜 이거 컨트롤도 불편하고 미치겠다 아까 전에 그 상상무는 쪽인가 하이포션 다 쓰겠어 여기서 하이포션 다 쓰겠어 힐도 없는데 하이포션 여기서 다 쓰겠어 오 좋아 막힐 씩겨 벌써 씩겨 벌써 하이포션 수방공격 어우 어우 좋았어 미스 어 쎄 역시 한방이 안가잖아요 걔가 한방이 안가 김주 껴는데 그 대신 데미지가 약하네 자포자기 어우 강력해 자포자기 너무 강해 questions 레밸리cion 자동상궁이랑 지금 헤어졌어 걔는 딴 데 자 déjà 아래 늘러봐 야 흐어 길 아니야 여기 아 미치겠네 다시 오늘 또 여기서 헤매게 생겼네요 오! 한 방에 보냈어 굿 그렇지 비밀 통로를 찾아야 되겠네 내 생각이네 하.. 안돼 길찾아 산발리다 그니까 뭔가 딱 비밀 통로처럼 생긴 곳이 없어 희승 아 자동석궁이 필요해 지금 지금 자동석궁이 너무 필요해 아 여기다 오우! 좋아! 아.. 못찾았냐.. 하.. 길 아니었어.. 저쪽 올라가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익히마스님 한방에 보내줘! 아.. 오우 좋아 굿자! 좋았어 노트 Ư 안가져 일격필살! 잔방에다 버려버려 자동 적금 너무 좋았어 자동 적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게임이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나? 굿 올라가자 맞겠지? 어째서 나를 지키려고 닮았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야 오호! 맞았네요 됐다 됐다 마을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오호! 됐어요 여기 회복의 셈이 있으니까 여기 회복의 셈이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몬스터도 되게 약해 오! 몬스터가 바뀌었다 난방이겠지? 역시! 오! 강렬해 강렬해 역시! 에어검이야 에어검 에어검 에어 나이프 쎄네 쎄 후방 공격 후방 공격 아우 선제 공격 당했어 흠! 약하구만 수방으로 가면 제대로 방어링이 세지나봐 안녕하세요 핑크 영화님 공격 방어의 셈이니 형 우리 딜 딜 딜 약간 떨어졌나보다 제레형 후방 공격 그런가봐 안녕하세요 주거란! 오! 공 세 역시 공이야 쭈뿌쭈뿌! 쭈뿌쭈뿌는 뭐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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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대 뒤떨어지는 하 뭐야 그게 드림을 쳐도 모르네 이거 아 야 그거 알아야돼? 아 이거 뭐야 이거 방송하면서 그 정도 드립을 알아야지 무슨 드립이지? 쭈푸쭈푸도 몰라 쭈푸쭈푸도 쭈푸쭈푸 뭐야? 나 아재꺼 어떻게 해? 쭈푸쭈푸를 몰라요 티를 내놔 이거 오 큰일났다 아재도 아니고 최신 것도 아니야? 진짜 된거야 그거 나는 웹사이트 잘 안 돌아다니니까 쭈푸쭈푸쭈푸쭈푸쭈푸 쭈푸쭈푸쭈푸쭈푸쭈푸쭈푸 그리고 나에겐 피닉스의 깃털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저게 있잖아? 회복의 생물 있잖아? 아 맞다 회복의 생물이 그렇기 때문에 난 버티고 갈거야 아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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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무슨 소리지? 어 뭐가 못 열려주는데 아니면 뭐가 붙어진다든지 그니까 불찾기 소리? 싸우기 내가 봤을 때는 저 여자가 예전에 죽었다는 애인 아니면은 잡혀간 애인 어 잡혀간 애인 아니면은 동생? 여동생? 여동생 아니면 애인 기억이 안나 너무 오래전이었지만 문어요? 잡았어 잡았어 문어 잡았습니다 그 찌적대도 문어 잡았어 변태문어 뭐지? 벽에서 뭔가 오고 있어 부스죠? 어? 어? 구찾기다 어 디그하머다 이놈의 마법에 당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마법은 내가 마본검으로 유인할게 아 그런 무모한 짓을 해도 괜찮아? 일단 보고만 있으셔 마법 좋은 사람은 뭔가 저기 그렇구만 마본검 마본검 썬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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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차 오오오 마본검 사이 아 얘 마법도 있네 지금 보니까 드릴 오오 미스 오오 미스 마본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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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아 오오 오오 antal 이래 안내 오오오 저게 엘릭서를 손에 넣었다 겨우 따돌린 모양이군